안녕하세요. 준입니다. 지금 현재 클래시 아시아 크라운컵 때문에 다양한 국가에서 많은 선수들이 서울에 방문해 있는데요. 제가 오늘은 약간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같이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인도네시아 크리에이터 두 분 나와주세요. 안녕하세요. 한국 어떤 것 같아요? 날씨나 시차 적응 이런 거는 잘 하셨나요? 사실 우리는 compl vier Esther duas 분은 잘합니다. 가장식되어 러며? 이기얼ди가 Creating 오늘 날씨가 좋았 learningmax 그리고 떡볶이 그리고 샐러드 모두가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첫날에 왔을 때 자장면이 왔을 때 자장면이 왔을 때 너무 맛있어 자장면이 왔을 때 자장면이 왔을 때 많이 많이 좋아 진짜 좋아 자장면이 좋아 한국 문화 같은 거나 케이팝 스타나 드라마 저는 도봉순을 좋아해요 도봉순 그리고 아이돌은 트와이스 산화, 쥬이, 나연 정말 아름다운 것 같아요 혹시 트와이스 노래나 아는 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? 댄스? 아 댄스 아 댄스 초록베이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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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댄스 도봉순 도봉순 인도네시아의 자랑거리 문화 같은 거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인도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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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도네시아 우리 친하죠? 야야야야 YOU 우리 얘기를 많이 해 봐서 굉장히 서목서목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더 친해지시라고 저희가 게임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게임 하나를 준비했거든요 우유 한번 먼저 해보시겠어요? ㄴ 제가 먼저 해보시겠어요 저도 먼저 해보시겠어요 하하하 제가 먼저 해봤습니다 에시아 크론컵 투하자면 당신은 다른 멤버들과는 1명이잖아요? 네, 아니면 안?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넘버 원이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볼까요? 여기서 해볼게요 음, 음, 음 아아.. 아아..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내가 짱이야 아리아리! 이 팀은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당연히 제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알빈 이번 크라운 컵은 토마스가 참가를 했는데 솔직하게 실력으로 내가 토마스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지 저는 사실 잘 생각합니다 저는 그 팀을 입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 이게 일어날 거에요 난 그 팀을 입을 수 있어요 너는 거짓말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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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써있지 나는 엘리콜 위자라는 뜻이에요 엘리콜 위자라는 뜻이에요 이번에는 토마스 해볼까요? 너는 내 삶의 친구가 ever had 오케이 오케이 저는 보통 질문을 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답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사실이 그리고 답은 네 네 과연 난 안 나 난 아주 믿음 이거 거짓말로 나오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에도 몰랐을 하라고 이 아이텍은 우리의 친구가 알고 있었니 아 몰랐구나 veo? 아 내가 지금 렛을서 놓을 수 있어? 이거 너무 심각한다고 네 네 네 이렇게 심각한다고 이제 우리 충분히 치워진거 같으니까 이거 빨리 치워주세요 오케이 이거 치워주시고 그거 치워주시고 그거 치워주세요 아 근데 혹시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떤 덱들이 유행하고 많이 쓰는지 한국 사람들은 인도네시아에서 игр을 때가 있어요. 랍바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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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바룬. 랍바룬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랍바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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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랍바룬.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랑 특이하게 포그라이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포그라이더도 굉장히 빠르잖아요. 한국 사람들이 성격이 급해요. 빨리 빨리 좋아해서 포그라이더 들어가고 무덤에서 나오는 해굴병사들 파워 빨리 빨리 제거하는 랍들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, 이 캐릭터가 있습니다. 한국의 캐릭터가 있습니다. 스피드가 아주 빠른 것 같아요. 오, 라이더!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2대2 모드가 새로 나왔잖아요. 우리 한번 같이 모였으니까 그 2대2 모드를 한번 같이 해보는 게 어떤가 오, 오, 이 캐릭터가 좋은 것 같아요. 재밌었죠? 투하스랑 먼저 해볼까요? 투하스랑 우리 무슨 덱 할까요? 저는 나이트윗과 블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이건 제 가장 좋아하는 덱입니다. 자이언트 블룬. 자이언트 블룬이면 치유 마법을 활용한 3총 4대. 오, 3 마스커티브. 그걸로 한번 같이 자이언트 블룬! 자이언트 블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블룬에다가 치유 마법을 써줄게요. 근데 너는 힐 맞죠? 네. 너는 엘리스터드 블룬. 정재선을 여기다 먼저 이렇게 지워주고 오, 상대방도. 오, 엘리스터드 블룬. 엘리스터드 블룬은 아무것도 없죠. 오,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. 정말 믿을 수 있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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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가łam 줄fire. 오, 나 스κε拉는. 오, 나 스 punk에 가 clientsvens devenir lorsquload을 전화할 수 있어요. 채소는 잘 맞추는 제거 근데 spear yapt이 뭐지 종료 킬 킬 킬 킬 킬은 przep 킬이 완료 킬이 완료 피만 킬 어떻게 어떻게 진짜 쉽지 감사합니다 너무 behavior 정말amos 하지만 진짜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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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가자 한 번만 해줄게요 들어갑니다 근데 민어는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오케이 이거 막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맞지? 오우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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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일단 막아야 되는데 오케이, 제가 아로 내가 아로 오케이 오우, 수리 좋았다 오우, 수리 좋았다 오우, 오우 5분 더 5분 더 우리 할 수 있겠지 우리 할 수 있겠지 가자 가자 그 발끈이 꽤 좋았다 오우 좋은데크 자 이번엔 알빈이랑 같이 볼까요? 더블 고lem 더블 고lem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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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lem은 다 됐어 8. 6. 고lem 우린 다 죽을 진짜 복지방도 있어요 진짜 복지방도 있어요 이건 제가 낙을게요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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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 п 오랫동안! 힘이 더 차이 rất 차이네요 이것이 바로 2015 이러면 반대로 한가지 아 진짜 탐정 우리 팀을 더 강한 고lem 여기 Um... 이게 뭐 과놀 계속 운쪽, J 와, 이건 우리의 승리입니다. 더블, 고을, 승리! 더블 고을, 이건 너무 강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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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데 저는 역시 승리할 수 있어요. 역시 승리할 수 있어요. 와, 우리 다 이겼어요? 역시 다 너무나도 잘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2등이 같이 일가는데, 어떠셨어요? 이 event은 불가능한 시간입니다. 그리고 제가 제안한 Supercell이 계속해서 우리의 기간을 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. 2v2는 2v2와 싱글 플레이어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클래스라이어러 1은 개인적인 스킬이 아니라 팀 업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제 우리가 헤어질 시간이 왔어요. 너무 아쉬운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선물을 준비했어요. 이거는 진삥이지요? 홍상제리, 홍성? 진삥. 아주 맛있어요. 저는 저 사고 싶어요. 맛있게 드시니깐 저도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다음 시간에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오게 될 것 같아요. 네 감사합니다.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인도네시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인도네시아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준, Thomas, Alvin이었습니다. 다들 클라운 컵에서 봐요. 안녕! 안녕! 안녕!